1.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자녀들아! 자녀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이겼다. 그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영, 즉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영을 가리키는 거죠.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형이 굉장히 보여도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 주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크리찬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예, 오늘 메시지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떨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 살아가신 그 삶의 기치를 높게 들고 삶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승리가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당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